생활방역체계 생활속거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생활속거리두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생활속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신규환자 발생이 1일 10명대로 줄어들고 대부분 환자가 방역관리체계 내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코로나19 감염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며 방역관리체계의 통제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지난 2주간 7명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 중 4명의 환자가 대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의료체계가 큰 부담 없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완전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길게는 2년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그리두기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생활방역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5월 6일부터는 사회적 그리두기를 종료하고 생활방역체계 생활속 그리두기 단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활방역체계 생활속 그리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생활속 그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규모 전파를 차단하고 집단감염을 막는 것이 목표입니다. 생활속 그리두기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결국 국민 개개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스스로 방역의 책임을 지는 방역주체가 된다는 의미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체계도 감염통제 상황에 따라 생활속 그리두기와 사회적 그리두기 사이에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하며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 환자 50명 미만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코로나19 상황을 주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속 그리두기 2단계 사회적 그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그리두기 등 그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것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그리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생활속 그리두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개인과 사회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생활속 그리두기 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모임과 외출, 행사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체계로 이행하게 됩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도 모두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됩니다. 학교의 등교수업과 어린이집 교훈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사회부총리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을 하되 지역의 방역상황에 따라 지하체 재량으로 운영자재와 같은 행정명력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활속 그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인의 생활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체부지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1, 2미터의 그리두기, 손 씻기와 기침해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속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집단 방역의 기본수칙은 회사나 교회 등의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는 등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합니다. 또한 12개 부처에서 마련한 31개 분야의 세부지침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꼼꼼히 막라하기 위해 직장, 식당, 상점, 영화관 등 흔하게 접하게 되는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방역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각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어 구성한 수칙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방역지침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 여러분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수정 초과될 것입니다. 생활 속 그리두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을 가할 것이며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과 의료인들의 힘과 가능성을 굳게 믿습니다. 지난 3개월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점점 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막아내면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유해 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달성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말씀해서 총리께서 위기단계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저희들 방대본이나 중수본에서는 현재의 국내 사항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3일 전이죠. WHO가 4월 30일 코로나19 긴급위원회에서 국제공정보건위기사항을 현상태 위기사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은 참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내시고 있는 지표를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감염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매일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특히 저희들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있었던 장기간의 연휴기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의 결과 과연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초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 끝나고 난 뒤 일정기간이 끝나고 난 뒤 환자의 발생 상황이라든지 감염 경로와 알 수 없는 신규 확진자의 발생 건수 등을 종합주의를 검토해서 방대본과 그리고 또 전문가들과 김일이 상의해서 위기단계 조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